그 다음에 이제 유카스와 동시에 좀 진행이 될 게 물론 1학년 때로 진행이 되겠지만 유캣 비맷 수업이 있어요. 왜냐하면 유캣 비맷이 그 유카스를 아플라이 할 때 그 주변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인데요. 일단 유캣 비맷 수업은 이게 있는 이유가 유캣과 비맷 시험이라는 것 자체가 혼자서 준비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는 시험이에요. 왜냐하면 특히 비맷은 조금 더 어떤 스킬이 둘 다 그렇긴 한데 둘 다 이제 좀 선배들의 팁과 그리고 이 문제를 푸는데 어떤 스킬들을 갖고 있어야 되는지를 배우면 더 좋기 때문에 혼자서 준비하는 것보다는 선생님들한테서 어떤 팁을 받고 또 친구들과 너도 힘들지 하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공부하는 게 저는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유캣 비맷 수업이 있고요. 다음에 OIC에서 또 진행하는 것 중 하나가 브리징 수업이라는 건데요. 브리징이라는 거는 이제 어딘가 다리를 놓다라는 말이죠. 비슷한 얘기로 이제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가는 다리를 놓는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의대 같은 경우에는 의사 선생님들이 오셔가지고요. 아니면 이제 의대를 다니고 있는 선배들이 오셔가지고 최근에 뜨고 있는 이슈나 좀 알아주는 좋을 의학 상식 같은 걸 소개를 해요. 요새 보면은 이제 미국에서 어벌션이 큰 이슈가 됐었죠. 어벌션을 폐지하면서 그런 거가 이번에 인터뷰에서 되게 많이 나왔다 해가지고요. 그런 식으로 뜨고 있는 이슈를 의사 선생님들이 소개해 주는 게 더 다르기 때문에 이걸 진행하면서 직업에 대한 전문의식과 제가 이 의대를 진학했을 때 그 분야에 대한 관심을 좀 기를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서 정말 두 개 다 정말 좋은 수업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준비들을 다 마치고 이제 유카스를 어플라이 하고 나서는 인터뷰가 올 거예요. 인터뷰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다른 과들은 모르겠지만은 모든 의과대학은 일단 모두 다 인터뷰를 보기 때문에 저는 어디 학교를 가든 인터뷰 준비하는 거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그리고 저는 이렇게 크게 네 군데에서 인터뷰를 봤는데요. 캠브리지, 킹스컬리지, 런든, 리버포, 임필컬리지, 런든에 갔었는데요. 이 네 군데만 해도 정말 스타일이 너무 달랐던 것 같아요. 캠브리지는 이제 좀 더 과하게 집중한 스타일이었고 임필컬리지나 킹스컬리지는 그때 제 당시에는 킹스컬리지랑 리버폴이 MMI라 해가지고요. 좀 더 이렇게 다양한 서킷들을 돌아다니면서 하는 시험이었고요. 임필컬리지 언더는 이렇게 좀 패널이 앞에 있어가지고 패널과 얘기를 주고받는 식으로 그런 식이어서 그 사이 되게 달라가지고 상당히 대비를 좀 다양하게 했어야 했던 것 같아요. 이 인터뷰 날짜들은 제가 날짜를 이렇게 다르게 가긴 했지만 주어진 몇 개가 있고요. 거기 중에서 선택이 가능해요. 근데 준비가 된다면은 좀 가급적 빠르게 이렇게 일정을 빡시게 잡아가지고 모두 인터뷰를 끝냈으면 좋겠어요. 왜냐하면은 OIC에서 인터뷰 준비해주는 게 겨울방학 중후방학 내용들이 머리에 있을 때 빠르게 인터뷰를 보는 게 저는 좀 더 전략적으로 보면은 그때 인터뷰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다 숙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보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서 가급적 빠르게 날짜를 잡아가지고 인터뷰 끝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. 제가 좀 제가 아쉬웠던 점인 것 같아요. 인터뷰를 좀 띄엄띄엄 봐가지고 잊어버린 게 있어가지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인터뷰를 좀 준비하는데 팁들을 드리자면은 간단한 팁이지만은 준비할 때 일단은 학교마다 나오는 기출 문제들이 있어요. 그래서 이 기출 문제들이 아 요런 요런 문제들이 나올 거고 그 다음 친구들과 이 기출 문제를 줘놓고 토의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상대방 의견도 듣지만은 저만의 예상 답안을 만들어서 친구들한테 의견을 피력하는 식으로 연습하면 좋고요. 그 다음 역시 최근에 이슈가 된 주제가 자주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거 하나씩 숙지해 두면은 나올 때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. 그리고 이슈가 된 주제가 또 요새 NHS면 지니 닥터 페이라에서 의사 시급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. 그리고 NHS의 organization 그러니까 NHS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 한국에 오래 살았으면 잘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요런 거에 대해서는 좀 공부를 해주면은 정말 좋을 것 같아요. 인터뷰도 인터뷰지만은 사실 어드베션 테스트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요. 왜냐면 점수에 따라서 학교에 들어갈 수 있냐 없냐가 갈릴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초록색 링크는 초록색 링크는 이따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 링크고요. 유캐시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섹션이 4개에다가 3600점 만점이고요. 각 섹션마다 900점 만점이라는 얘기겠죠. 그 다음에 요새 있는 SJT라고 좀 더 부각이 되기 시작하는 섹션이 있어요. 요건 다섯 번째 섹션인데요. 요거는 밴드가 1에서 4 사이에서 나옵니다. 그래서 보통 시험은 두 달 정도 준비하고요. 보통 8, 9월이니까 한 2월, 7월 그러니까 여름방학 시작할 때부터 준비를 하고요. 이 시험 날짜 자체는 본인이 결정하실 수 있어요. 그래서 마음에 준비가 됐을 때 본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요새 아까 말했던 SJT Situational Judgment Test에서 어떤 상황을 주고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 올바른지에 대해서 시험을 치는 게 있어요. 요거에 대한 지금 중요성이 계속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밴드 1에서 2를 받는 게 정말 중요해요. 이걸 잘 받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이 메디컬 스쿨 같은 거나 아니면 영국의 메디컬 카운설이 있거든요. 여기 이제 의사들이 주관하는 의회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. 여기서 정해진 가위라인들이 있어요. 어떻게 활동을 하면 좋고 어떤 행동들은 하면 안 된다. 이렇게 해주는 걸 요 끝 메디컬 팩트스라는 책자에 담고 있기 때문에 요걸 잘 숙지해주면은 SJT에서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. 두 번째는 꾸준한 연습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유캣 자체가 좀 스킬 베이스이기 때문에 이 조금만 연습을 좀 덜하게 되다 보면은 스킬을 자꾸 까먹게 돼요. 그래서 딱 시험치기 전에 요런 책 1250 유캣이라는 책이랑 메디파이 유캣이라는 요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서 연습을 하면은 저는 정말 성적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. 다음 비맛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. 비맛은 유캣과 좀 다른 시험인데요. 일단 점수 배점부터 좀 달라요. 섹션 1, 2에서는 9점 만점이고요. 섹션 3는 5점 만점에다가 Quality of English를 봐요. 그래서 이게 A에서 E로 점수가 배겨지고요. 섹션 1은 유캣과 같이 좀 스킬 베이스라서 꾸준한 연습이 필요하지만은 섹션 2는 좀 더 Knowledge 베이스라서 GCSE랑 과학, 수학에 대한 복습이 좀 필요해요. 섹션 3는 역시 현재 이슈에 대해서 요 문제를 주고요. 그거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글쓰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해요. 왜냐하면 에세이 섹션이기 때문에 요런 Quality of English에 신경을 쓰면서 또 역시 내가 이 주제에 대해서 의견을 잘 피력할 수 있는지를 항상 고려해 봐야 됩니다. 이 시험도 역시 두 달 정도 준비를 하고요. 시험 날짜는 10월 말에서 11월 초로 정해져 있어요. 그래서 모두가 같은, 모두가 한 번에 시험을, 이 시험을 보고요. 이게 사실 비맛이 유카스, 유카스 그 어플리케이션 바로 다음, 한 그 다다음주 정도의 시험을 보기 때문에 사실 소홀해질 수 있어요. 유카스에 쓸 게 많고 하니까. 그렇지만은 비맛이 이제 캠프츠나 임페리얼, 유시얼 이런 데 입시하기 위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소홀해지지 않게 전 주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그 다음 시험은 이제 저희 거쳐가야 될 시험이 AS랑 A2 시험이 있어요. AS는 이제 1년차 디션 치는 시험이고요. A2는 2년차 디션 치는 시험인데요. 보통 AS 때는 4과목으로 시작을 해요. 저 같은 경우는 수학, 물리, 화학, 생물로 시작을 했는데요. AS는 일단 A가 제일 높은 점수라서 조금 더 쉬운 편이고요. 상위 한 30%인가? 20% 안에 들면은 A를 줄 거예요.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ORC에서는 매주 토요일마다 스케시라는 시험을 봐요. 이게 사실 그리고 이제 두 주마다 번갈아 가면서 과목들의 시험을 보는데요. 사실 저는 이 준비만 성실히 해도 AS는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두 주동안 그냥 내가 배운 내용들만 복습하는 식으로 해도 AS는 상당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. 하지만 저는 좀 A2가 좀 더 어렵다고 생각하는데요. 일단 A2는 A 스타가 제일 높은 점수가 되기 때문에 상위 10%에 되는 게 상당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.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난이도가 AS에 비해서 많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수 있어요. 그래서 친구들과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하고요. 대신 좀 장점은 AS에 하던 4과목 중에서 3과목만 하면 되기 때문에 부담이 된다면 저 같은 경우는 무리를 제외했지만 부담이 되면 한 가지 과목을 제외할 수 있어요. 그리고 좀 다른 고등교육 과정이죠. 아이비와 좀 비교를 해보자면 아이비는 일단 과목이 6개고요. 거기다 에세이를 3개 써야 되고 교과목이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돼요. 그래서 나머지 유캣이나 비맷 준비 또는 유캣 준비를 할 때 조금 더 소홀해질 수 있어서 저는 ASA2가 교과목이 시간을 덜 할애가 돼서 이 OIC에서 사용하는 A레벨이 참 좋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. 그렇지만 이 성적에 대해서 또 주의사항들이 있는데요. 일단 가장 1학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주요 과목들에서 예를 들면 수학, 화학, 생물이 있겠죠. 여기에서 A를 받아야지 높은 프레젝트 그레이드를 받을 수 있어요. 이 프레젝트 그레이드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인터뷰를 초대받기 위해서는 프레젝트 그레이드가 높아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높으면 좀 더 초대받기가 쉬워요. 그렇기 때문에 AS에서 주요 과목에 A를 받는 게 중요하고요. 두 번째 넘어가면 A2가 있는데요. A2에서는 중요한 과목들인 화학, 생물이 있어요. 이 화학, 생물이 왜 중요하냐면 보통 대학교에서 어프를 줄 때, 의대에서 어프를 줄 때 두 과목 중에서 A를 요구하기 때문에 이 두 과목이 사실 학생들이 힘든 경우가 많은데 놓치지 않고 열심히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두 개만 좀 유의해서 공부하면 좋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좀 비슷한 교과 과목인데 조금 다른 EPQ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요. 그래서 Extended Project Qualification이라는 건데요. 다르게 말하자면 제가 관심이 쌓는 주제를 바탕으로 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거예요. 이 프로젝트가 뭐냐면 5천자 이상의 논문과 그리고 중간에 그 논문에 대한 발표를 하는 것까지 과정을 포함하는데요. 이 자체가 좀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모두가 하는 건 아니고요. 한 10명 정도 했던 것 같은데요. 남는 시간에 좀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요. 그리고 5천자 짜리 때문에 좀 전날에 쓰기는 조금 무리가 있는 프로젝트였던 것 같아서요. 차근차근 해나가면 좋을 것 같고요. 이게 좋은 이유는 물론 A레벨 한 과목처럼 풀 포인트를 주지는 않지만 아마 제가 반점을 주던 걸로 기억해요. 그래서 A레벨 과목 성적이 조금 미달했을 때 EPQ를 보험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보험으로서의 장점이 있었다고 생각해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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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